안녕하세요. 예보관 강영희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남부 일부지방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중부지방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많이 치는 곳이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분석 1기도입니다. 대기 중상층 기압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중부 북동지방에서 영하 25도 이하의 한길을 동반한 전리저기압이 역해전하며 느리게 이동하면서 내일까지 전리저기압에서 파생된 단파고리 한반도를 통과하여 하층 불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내일 후반부터는 기압골이 동해성으로 빠져나가면서 기압능의 영향을 받아 날씨가 호전되겠습니다. 700헥토파스칼 1기도에서는 중국 북동지방의 저기압이 유치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건조역에 들어있는데요. 점차 역해전하는 저기압이 가장자리를 따라 저습수역이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모레 새벽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분석 1기도입니다. 대기 하층 기압계에서는 오늘은 한길을 동반한 기압골이 중국 북동지방에서 남동진하면서 그 후면으로 한기가 유입되어 상하층 온도차에 따른 불안정에 의해 전국에 비가 오다가 중부지방은 밤에 점차 그치겠고 내일은 중부지방, 전라남도, 경상남부 또는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또한 상층 한기가 강하게 하층으로 유입되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경북 내륙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이 영향을 받아 맑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